안녕하세요. 로쏘입니다. 대한민국의 뮤지션이자 저작권자로서 페어 뮤직 코리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정말 크게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음악 시장 규모에 비해 음악을 만드는 창작자, 즉 저작권자의 권리와 처음은 아직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. 다행히 조금씩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변화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페어 뮤직 코리아 화이팅! 뉴스 스토리아 화이팅!